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러 이미 자아심도가 열렸어요 우리보다 먼저 황금가지와 공명했군요 대체 뭘 하고 있는거야? 뭘 향해서 소를 뻗고 있는건데? 기도 이건 무슨 소리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린데 왜인지 머리가 간지럽고 기분 나쁜 학교종 소리잖아 어지간히도 학교가 싫었나 보군 아, 아니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 제 기억은... 자, 모두 잘 들어 쥐는 자께서 말하신다 쥐는 자께서 말하신다 이단들이 우리의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봉헌에 마땅할 재물에 눈덩을 들이고 있다 불쾌하고도 불순하도다 불쾌하고도 불순하도다 가서 죽어라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황금의 재물만 있다면 너희는 무한히 살아날 테니까 쥐는 자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도다 쥐는 자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도다 그리고 그리고 싱클레어 이리와 어서 내 손에 쥐어야지 쥐는 자께 부려지는 것은 생애의 으뜸 기쁨일지니 쥐는 자께 부려지는 것은 생애의 으뜸 기쁨일지니 나, 나는... 싱클레어 동전은 가져왔지 또래들이 모여있는 쉬는 시간은 늘 떠들썩하다 어른들은 때때로 그런 우리를 멀찍에서 바라보며 흐뭇해하고는 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모를 것이다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 떠들썩한 시간이 시샘과 과시 우월감과 간교 등으로 뒤섞여 있다는 걸 그만큼 아이들은 교묘하다는 걸 옆반의 라훌은 아버지가 직접 양팔 시술을 해 주신대 심지어 아직 제대로 공개한 적도 없는 최신 기술이 이래지? 작지에 나온 이 배우 알지? 우리 어머니한테 안구 시술 받기로 했다는 거 내가 말했나?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매니저랑 직접 와서 빌었어 한 두 마디씩 던지는 친구들의 말에 그들의 야릇한 시선에서 그 말을 자초했다 혹은 순간에 치겨어린 허세 또래들 사이에서 잘 보이고 싶은 저혈함이 뒤섞인 충동이었을지도 기업 간의 비밀 협약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 당부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화의 중심은 순식간에 나로 바뀌었다 주위에서 흥미롭게 쳐다보는 아이들의 시선도 느껴진다 우쭈람 그건 꽤 달콤한 맛이었다 아마도 나는 저혈한 허세에 휩싸여서 행동했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싱클레어 너도 곧 받겠네, 의체 시술? 다, 당연하지 제일 최신형으로 해주신다고 했는걸 저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내 표정을 유심히 보았다면 맞득잖아 하는 내 얼굴을 분명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것 따위 알아채는 이들은 없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야 비로소 자책감이 엄습해왔다 비밀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시면 어떡하지? 손톱에서는 어느새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불안할 때마다 손톱을 뜯던 버릇이 기어이 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나는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 손톱도 최대한 짧게 잘랐었지만 대신에 살점을 물어뜯게 될 줄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책상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졸업을 하면 의체 시술을 받게 된다 그러면 영영 상천할 일도 피를 보게 되는 일도 없다 하지만 그게 정말 너 피가 나네 경쾌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책상 위로 조그만 그늘이 진다 말을 거니는 이름 정도만 겨우 기억할 정도로 교류가 없던 동급생 나는 당황스러움에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더듬으며 대답했다 뭐..뭐..뭐라고? 있잖아 네가 아까한 말 진짜야? 어, 어.. 진짜야 그렇구나 니네 아버지 진짜로 대단하신가 보다 그렇지? 어, 뭐.. 그렇지 예상치 못한 찬사에 나는 부끄러워진다 아버지의 훌륭함이 꼭 내 미덕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데 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어? 뭐, 뭘? 너 말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선 내게만 들리듯 조용히 속삭인다 더럽다고 눈동자가 커진다 속마음을 들켰다는 당황스러움도 있었지만 애써 숨겼다고 생각한 의중을 어떻게 이런 낯선이가 눈치를 찾는지는 도통 알 길이 없었다 어떻게 알았어? 뻔뻔하게 부정하면 될 일을 나는 바보같이 허를 찔렸다는 표정으로 되물어왔다 왜냐하면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이거든 나, 나랑? 통하는 사람끼리 많은 게 보이는 법이지 반가워, 난 크로모야 그 이후로 나는 크로모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응원도 결국은 나약한 자들이나 듣고 싶어하는 위안일 뿐이다 정보 틈은 조금 더 가까이 되는 걸 추구하는 보수 아니겠습니까 갑격장 개 몸을 다 죽어라 이런 건 몽둥이가 약이지 그대로 두드려 패 하나 눕혔네 이렇게 눕혀가다 보면 어느새 끝나는 게 싸우는다 점 찍었네 여기가 맥스러울 것 다 죽어라 즉시, 최고 하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따뜻한 시간, 나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리고 그 규칙은 내게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하기만 했다. 내게는 너무 당연한, 바뀔 리가 없는 나의 세계. 그런데 그 세계가 슬쩍 미화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 나의 눈앞까지 의체 시술을 받고 식탁에 자리했던 그날부터였다. 아버지의 머리가 양철과 각종 전선, 회로로 이뤄진 낯선 것으로 바뀌었을 때부터 나의 세계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족들 간의 식사는 더 이상 따뜻하고 밝은 세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불편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불편한 경험이 되어 있었다. 아, 나는 의체로부터 태생적인 불결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더러워. 신체를 뼈와 살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도통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왜 우리는 의체를 사용하는 걸까?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간결했다. 인간의 몸은 고리타분하다는 것이었다.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고, 자지 않으면 피곤해하고, 다치기라도 하면 회복을 기다려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한없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의체를 사용하는 이들의 비율은 늘어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체의 일상화는 곧 필연이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그럴 거라면 차라리 도트되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논리 정연하게 그 말에 반박을 할 수는 없었지만... 싱클레어, 의체 시술받는 거 사실 마음에 안 들지? 나는 조용히 끄덕였다. 하지만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했다간 그들이 속상해하실 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원망스럽지?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도와줄까? 그런 것 따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어, 어떻게? 그건 다음에 말해줄게. 그 대신... 내가 너의 원망을 해소해주듯이, 너도 나의 원망을 이뤄줘야 할 거야. 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오라고! 저거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니까... 불길 속으로... 합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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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 하이, 공진, 아파 traveled 부 Guangch 다 죽어라! 개체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펀스도 이대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질고자. 하나를 찔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느 날, 옆반에 데미안이라는 이름의 전학생이 왔다. 전학생 주인은 언제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눈에는 데미안이 그저 공기에 부유하듯 떠있는 것 같아 보였다. 마찬가지로 그 또한 내게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처음에는 그랬다. 그날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공학 수업 시간이었다. 실판에서 자꾸 시선이 어긋나. 결국 나의 눈은 어느새 창문 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 창문 너머에는 산책을 즐기고 있는 그가 보였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옅은 웃음을 찍고 있었는데, 그 웃음마저도 또래들과는 다른 성숙하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낯선 웃음이었다. 그러다가 그가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머리를 넘겼다. 어? 순간 그의 이마에 무언가 신비롭고 붉은 것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잘못 보았던 걸까? 순간적으로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빚졌던 탓인지도 몰랐다. 그러다가 그와 눈이 마주친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흠 여전히 창밖에서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황급히 책상 아래로 눈을 내리깔았다. 그 기묘한 사건 이후로, 데미안은 곧잘 친근하게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데미안이 내게 오는 날이면, 크로머는 아는 척을 해오지 않았다.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게 다가와서 약속에 대해 잊지 않았는지 재차 확인을 하곤 했다. 난 종종 꿈을 꿔, 싱칼레오. 그 꿈 속에서 나는 아주 기다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그러면 땅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둥지와 뒷골목, 외곽까지 전부 다. 그런 다음에 내려다보면 이번엔 온 도시에 불이 꺼져있어. 모든 것의 종말이 다가온 듯 말이야.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고요한 죽음. 맞아, 그건 죽음 그 자체인 거야. 데미안, 넌 외곽에 가본 적이 있는 거야? 나는 두려움에 속삭여 물었다. 외곽은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갈 수도 없는 장소였으니까. 싱칼레오, 세상은 사람들이 정한 것처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야. 너는 이 둥지에 자유와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외곽은 오히려 이것보다 풍요로워.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이 있었고, 어쩌면 외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데미안과 이야기할 때면 나는 내 영혼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의체 시술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라던가 크로머와의 기묘한 관계라던가 하는 건 대화의 소재로 삼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이것저것을 궁금해하긴 했지만 나는 불어 말하지 않았다. 내 안에 은밀한 두려움까지 끄집어내기에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크로머와의 약속의 날이 다가왔다. 싱클레어, 너희 집에 있는 지하실 말이야. 구경시켜줄 수 있어?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갑작스레. 그리고도 깃털만치 가볍게 들려와서 떨어진 지우개를 주워달라고 하는 것만큼 당연한 부탁을 하는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긍정하려는 것을 간신히 막아야만 했다. 어, 우리 집 지하실은 왜? 내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맞다면 그곳은 엄청난 곳과 연결되어 있거든. 꼭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 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 말들은 나조차 말해놓고 부끄러워지기에 차마 입 밖으론 꺼내지 못했다. 내가 확인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싱클레어. 저번에 했던 약속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보증할게. 시야실 열쇠를 몰래 가져와주면 길 안내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말에 숨어있는 기시감을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악의 세계가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 먼지를 떨어내줘. 즉시 퇴거하시죠. 저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미 매뉴얼을 6번은 어김 직원들도 보이는데 이 책임은 다음에 묻도록 하죠. когоrupt다. 겁난 내가 받쳐주세 끝끝게 들어줘 honor 싶悟아 완성되었나 변화 직전의 공격처럼 개체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봅시다. 점 찍었네. 이제 보자, 하나를 찔렀어. 목은 먼지고, 즉시 퇴거하시죠. 저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미 매뉴얼을 6번은 어긴 직원들도 보이는데, 이 책임은 다음에 묻도록 하죠. 불길 속으로. 여기가 이제 보자, 하나를 찔렀을 뿐.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부모님의 눈을 피해 지하실 열쇠를 몰래 훔친 후. 나는 약속했던 대로 크로마와 만나. 지하실로 내려갔다. 크로마가 안내한 곳은 지하실 속 좁은 환풍구였다. 환풍구를 한참 기어가자. 어둡고 매키한 냄새가 가까워지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옷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었고, 목은 말라오며,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져만 갔다. 그때, 여태까지와는 다른 냄새가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너도 느껴지지? 크로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에 뭔가 있는 거야. 만약 돌아가야 할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면, 지금일지도 몰랐다. 지금이라도 그녀를 만류하고 온갖 달콤한 회유를 끼얹으며, 다음을 기약하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다. 그녀에게 그 따위 사탕발림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나는, 갑자기 사악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악당들과 같은 세계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였을까? 나는,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어렴풋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면서. 하, 그 광경은 정말이지, 두 번 다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었다. 이걸 단순히, 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지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듯이 보였다.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나는 이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왜 기회를 걷어차고 나서야, 다시금 기회가 올 수 없을지 기원하는, 꼴불견 같은 짓을 하는 걸까? 그런 후회와 함께,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될 거라는 확신이, 뇌리를 파고 들어왔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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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마, 나, 나는 돌아가야겠어. 하지만 크로마는 달랐다. 그녀는 아주 황홀한, 일생의 대단한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처럼, 하염없이 그 풍경을 보며 취해 있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크로마를 두고, 나는 뒤로 기어갔다. 왜 우리 집 근처에 그런 끔찍한 곳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 왜 크로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왜 크로마는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뒤에서 바람을 타고, 크로마의 오싹한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다음날 크로마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나왔다. 싱클레어, 내게 귀중한 것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내 보답이야. 그러더니 그녀는 정체물을 동전 두 개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항상 가지고 있도록 해. 알았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 후 매일 밤 환풍구 너머의 그 풍경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혀 댔고 나는 자연스레 크로머를 피하게 되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기시감에 절여져 떨어댈 내가 그려졌다. 그러나 아직 크로모에게는 받아내야 할 것이 있었다. 지하실 열쇠. 만약 부모님이 우연이라도 열쇠 정리를 하는 날엔 금방 들통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따뜻한 세계에 계시는 부모님을 처음으로 배신했고 더 이상 그들의 세계와는 같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정당하는 것이 싫어. 두려움에 떨었다. 크로모 이제 돌려주지 않을래? 뭘 말이야? 지하실 열쇠 용기를 쥐어짜낸 어느 날 크로모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는 웃음을 터뜨려 댔고 겁에 질린 나는 뒤로 천천히 물러섰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쩔쩔마나 했더니 좋아 돌려줄게 싱클레어 열쇠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거든 그리고 말이야 네 원망은 틀림없이 이뤄질 거야 싱클레어 의치 시술을 받지 않고 싶다는 거 말이야 약속 기억하지? 너는 내 원망을 이뤄졌거든 그 보답이야 열쇠를 받았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혀 크로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무지함을 저주한다 크로모가 말하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왜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한 건지 내 원망을 어떤 식으로 이뤄주겠다는 소리인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던 내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저주한다 저주 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오라고 저거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니까 끝적으로 또 내 타롭지가 않은데? 저주 잡기 사리를 내놨어 먼지를 떨어내줘 내 전투의 명예 따위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 뭔지를 끝적으로 빗들어졌구렴 그래 결국 마지막까지 서있는 놈이 이기는 거라니까? 잘 들어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저 새끼 죽일 다음으로 다 죽아라 은격이 더 매도 없거든 이제 보자 하나를 찔러소 즉시 퇴거하시죠 퇴거하시죠 버틀러 차원 가방 준비 완료했습니다 결국 크로마한테 열쇠를 넘겼었구나 어떻게 알았어? 데미안은 말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알아채는 능력이 있었다 언젠가 그에 관해 물어보았더니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만 말했을 뿐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았다 싱클레오 앞으로 더욱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널 연달아서 덮쳐올지도 몰라 하지만 포기해선 안 돼 그 고통이 널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켜줄 거니까 제 아무리 어려운 말도 데미안의 입을 거치면 모두 그럴듯해지고 마는 그에게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나는 꼭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 하지만 잘은 이해가 안 돼 데미안 네가 알아네 그런 다음에 나에게 답을 말해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은 웃고 있었음에도 어째서인지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눈동자에는 분명 특별한 힘이 있는 게 분명했다 눈만 마주치면 힘이 풀리고 무력해지는 특별한 힘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일말의 언급조차 해주지 않았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궁금해지곤 한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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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복장 점검은 다 마치셨습니까? 특히 저번처럼 소매 단추를 달랑거리는 채로 제압하는 직원이 보여서는 아닙니다 반응 합격장 기효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보안에 개체에 관한 기록을 제대로 결정하지도 않은 직원이 올바른 방법으로 개체에게 일격을 가했고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응원도 결국은 나약한 자들이나 듣고 싶어하는 위안일 뿐입니다. 정보팀은 조금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경화하기 겁날을.. 네게 받쳐주지. 버틀러들! 집사들은 어디 있는 거지? 민음이 알고 있잖아! 팔자관들! 어? 등금 좀 똑똑했다? 옛날에 조직에서 싸울 때도 두뇌파로 적을 다 밀어버리는 놈이 있었지 좋아 저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미 매뉴얼을 6번은 어긴 직원들도 보이는데 이 책임은 다음에 묻도록 하죠 점 찍었네 이제야 완성되었나 애도의 시간이군 그날은 크리스마스 입으로 온 마을에 종소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다 성야의 가오 아래에 나는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나름의 고해를 해볼 생각이었다 지하실 열쇠를 훔친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나는 다시 모범적인 아들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너무도 괴롭고 끔찍했다고 내가 속한 세계가 얼마나 평화롭고 만족스러웠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그러면 가족들은 처음엔 잠깐 놀라겠지만 이내 날 그 낙원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줄 것이다 분명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어? 원래 같았다면 정문 앞에 설 때부터 나를 반겨줄 로봇 강아지의 소리가 들렸어야 했지만 집은 고요한 밤 아래에 둘러싸여 있을 뿐이었고 뒤이어 내가 마주한 건 멸망에 뒤집혀버린 낙원이었다 싱 칼레어 두 부분만 지쳐 싱 싱 싱 싱 싱 싱 싱 싱 노동구가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친다 녹슨 은색의 갑주를 입고 있는 괴상한 인물이다 인간되지 아니한 것들이 인간성을 흠모하여 거짓 감정을 남발하다니 내버려둬 귀도 불순물들 특유의 생존 본능이야 아니 전기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하는 게 맞나? 하하하하 기계 파편과 피 살점들이 공중에 튀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다 신 칼레어 너 왔구나 아 아 아 아 아 피와 살점이 묻은 망치를 든 채로 크로마가 다가온다 아 이거 말이야 나의 다리는 힘이 풀린 지 오래다 입도 마찬가지다 온몸의 모든 요소가 온몸의 모든 요소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 하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다 의아해진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떠서 고개를 들었다 크로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책상에 앉아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며 말을 걸어왔을 때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너는 내 영웅이야 싱클레어 그렇다니 내 교복 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하나를 꺼내간다 나에게 쥐어준 둔잎의 동전이다 앞으로 무엇이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나를 떠올리면서 겁에 질린 채 살아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내가 널 부를 거야 어이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누구라도 손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엄습하는 이명과 구둣발소리 그리고 어지러움 속에서 나는 그대로 기절했다 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오라고 저거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니까 불길 속으로 빛으로 접거려 녹은 먼지도 저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미 매뉴얼을 대여섯 번은 어긴 전들도 보이는 것 이 책임은 다음에 묻도록 하죠 하나를 찔러서 다 죽어라 먼지를 떨어내줘 발굴 이 막ующ 가장 먼저 지역구 여기다 머니 이 상호 승 마실 기절 Instead 많은 직원이 있는 듯 하군요. 겁나를... 노예로 맞춰주지. 점 찍었네. 이제 보자. 하나를 찔렀어. 이제야 완성되었나. 잠시 기los. 이제야 완성되었나? 이제야 완성되었나? 이렇게яти해줘요? 가만hang이 많은 사람이 없을 때다.